아기를 낳을 때 아기들이 제일 처음에 낳을 때 뭐죠 아기가 제일 처음에 임신 되기 전에가 뭐죠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태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태아가 되서 나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되죠 태아기 다음에 나오면 구강기가 있어요 구강기 젖을 빨아요 맞아 맞아 그 다음에 항문기가 있어요 자기가 소대변을 가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다고 그 다음에 소년기가 청년기가 장년기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마가 유아기까지 책임을 져 안 져요 지는데 이때 엄마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성격은 언제 만들어지냐 구강기 학문기 때 다 만들어져요 근데 이 애들이 4살 5살 때 남한테 맡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하고 이게 뭐가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이때 엄마하고 교류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배란기 수정 배아 태아 구강 학문 유아 소년 청년 이렇게 작년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10단계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는 게 학문기까지에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없으면 유치원에서 애가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을 닦아주는 아줌마가 막 그거도 못 당냐고 소리를 내다 지르고 애를 억박지르면 애가 어떻게 돼요 수정노가 되 버려요 수정노가 커가지고 돈만 버면 죽어도 돈 버는데만 눈이 벌려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애 화장실에 갔던 애를 때린다거나 구지름하면 애가 수정노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애를 어떻게 했는지 따라서 완전히 딴 애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엄마가 있은 애와 없은 애들이 차이가 있어요 허경영은 별도입니다 나는 엄마를 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허경영은 유에서 왔으니까 여러분하고 완전히 달라요 초등학교 10살 미만의 모든 우주의 진리를 다 가지고 왔기 다 알고 있는 거 머릿속에 뽑아내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거쳐야 돼 그런데 요 때 그냥 할머니 외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뭐 그냥 여기저기 맡겨버리니까 애들이 참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났다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교육을 유대인들은 이때 잘 해야 안 해요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0점이야 그래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나가서 여자가 취직해가지고 직장 다녀서 벌어오는 돈보다 화장고값이 더 나가 기름값하고 차값하고 정신값 빼면 월급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잠 안 자고 바쁘게 쫓아다니는 그거 하러 돌아다닌 거야 소득이 있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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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봐준 사람 돈 줘버리면 없어 남는 거 그러니까 전업주부 수당 줘야 돼 안 줘야 돼 집에서 아기 보는 사람은 전업주부 수당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기도 없는데 집에 있는 사람은 전업주부 수당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재미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완전히 바꿔 역대 문기부 장관은 살아있는 한 정부 구속이야 철저히 쳐버려요 왜 애들 교육을 다 망쳐버렸어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역대 교육감 문기부 장관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잡아놔 알겠습니까 예 애들을 전부 병신 만들어 놨어요 애들을 방황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해 그래 애들 보면 참활로 불쌍해 그래서 내가 여자는 터키 여자는 뭐예요 이게 여자가 뭐예요 당신 당신은 집에 있는 귀신이야 맞아 맞아 집에 있는 신이 당신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당신 집단자 귀신신자 집에 있는 하나님이 여자야 맞아 맞아요 왜 그러냐 여자가 애를 낳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위에서는 굉장한 과정을 거쳐 그래가 여러분을 만든 거야 그런데 여러분을 만들 때 여자는 내분비계가 내분비계가 남자보다 두 배가 복잡해 두 배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밥만 먹고 간단해요 몸 구조가 그런데 여자는 애기를 배해 가지고 애기를 낳아야 되니까 메카니즘이 복잡해 그러니까 여자는 운동을 안 해도 남자보다 한 10년 이상 오래 살아요 왜 내분비계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놀수로이세야 여자는 그런데 남자들의 몸은 터럭이야 터럭 일하는 데만 쓰는데 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 거야 시골에 노동 많이 한 사람 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남자의 몸은 터럭인데 여자의 몸은 놀수로이세야 그러니까 신이 우리가 여자를 만들 때 철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 또 애기를 낳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남자들은 예평하지도 못해 그래서 여자는 여자 부라서 뭐여 어머니가 붙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그냥 남자야 하나뿐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면서 자기 어머니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우는 사람들 내가 하나 힌트 줄게요 남자는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부부가 평등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는 절대 평등하지 않고 아내는 어머니 역할이 플러스 되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무슨 남편은 뭐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아들 아들 역할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어머니와 여느 아들이야 그러니까 남자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뭐 같은 나이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큰 실수야 남편은 또 하나의 자식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면 돼 안 돼 아니 어머니가 뭐 아들하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모르겠어 뭘 잘못하면 가르쳐 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또 아들은 어머니하고 왜 싸워 어머니한테 뭐든지 물어서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아내한테 뭐든지 물어서 자기 어머니가 늙었으니까 다시 젊은 어머니가 하나 온 거야 그게 마누라야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갈보면 돼 안 돼 그럼 어머니하고 갚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하고 싸우는 사람은 신하고 싸우는 사람과 같아 그러면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자기 재산이 2분 1이 달아나 이혼하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력으로도 손실이지만 엄청난 손실이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자식들도 여자가 데려가버려요 그러니까 몽땅 다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잘 못 해야 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어머니가 불어서 돼 있고 남자는 아들이 불어서 돼 있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불어서 됐다 이러면 큰일 나요 맞아 맞아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임금도 왕비한테 놀아 놔요 그래 안그래요 그래서 장이빈 왕비가 왕을 많이 움직여 고종 황제는 며느리 때문에 큰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 안그래요 민비가 그냥 시아버지부터 남편을 다 지었다 놨다 다 했어요 그거 말고 당연한 거예요 왜 여자는 어머니니까 고종 할아버지라도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여자한테는 져주는 게 원칙이다 알겠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력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력 불러봐 넌 시험 학교가 라인나 자 허경력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하하하 하하하 fa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